여기서부터 칠 거예요, 이제. 오! 됐다, 숭어 됐다. 여기 있다. 금어기가 풀린 요즘. 겨울을 앞두고 일찍이 이곳을 찾은 숭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숭어가 잡혔을까요? 오, 잡혔다. 에이, 이거 잡았어, 봐봐. 숭어, 숭어 찾은 새끼, 모찌. 첫 손님은 숭어 새끼인 모찌 동어입니다. 던지자마자 이렇게 잡혀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물이 이만큼 들을 때가 가장 잘 잡혀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금을 딱 치면. 그런데 잡은 숭어를 방생합니다. 작으니까 풀어줘요. 강이나 바다와 달리 거동조차 힘든 펄. 발이 푹푹 빠지는 건 기본.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신고 하잖아요. 결국 담당 피디도 발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장화를 잡아요, 장화를. 손을 한 손을.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웬 고생인가 싶지만 이게 또 매력이랍니다. 여기 펄이 이렇게 잘 빠지는 곳인가요? 아니, 위에는 안 빠지는데 밑에는 많이 빠져요. 위에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저 밑에는 물이 항상 채우니까 펄이 이렇게 흐리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빠진다고요. 낚시 인생 10여 년. 10월을 낚는 일에 지루함을 느끼던 찰나. 짜릿한 투망에 매료됐답니다. 이젠 투망하는 재미에 남은 생을 할애하는 중이라는데요. 인내가 필요한 낚시와는 달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투망. 성격 급한 사람에게 딱이랍니다. 큰 거 잡으셨네. 큰데요, 선생님? 이거 나올 때는 막 여러 마리가 같이 나와요. 그래도 별로 큰 거 아니에요. 훨씬 큰 게 나와요. 그런데 첫 개시죠? 작은 건 잡았지만 큰 거. 큰 걸로는 첫 개시. 아이고, 손맛이. 낚는 재미, 잡는 크가 뭐 별건가 싶지만 해본 사람만 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송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야, 여태껏 내가 토마가에서 제일 큰 거 잡은 것 같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히 여기까지 끌어올 때까지 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빠지게 살살 끌어진 스릴이 또 최고입니다. 초막의 매력이죠. 네, 기분 진짜 좋으시겠어요. 최고입니다. 어떻게 잘 뛰어가고 있어? 내가 좀 가르쳐줄까? 아이고, 힘 다 빠졌어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도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런데 반동이 체중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손도 미워준 거 같아. 아유, 도망진다. 노하우를 전수 중인데요. 골고루 펼쳐 던지는 게 관건. 배운 대로 펄에 투망을 합니다. 왼손 잡았는데 뒤쪽이 꼭 안 펴져요, 동그랗게. 왼손이의 밤량을 더 줄이고 오른손을 더 주셔야 돼. 오른손이 파워가 좋고 왼손이 약한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쪽이. 선생님이 막상 이렇게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어렵네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저도 한 4시간, 5시간씩 연습할 때가 있었어요. 나만의 스타일이 나와요, 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 그냥 가르쳐주는 거죠. 체력도 정신력도 요하는 투망.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낚시에서 투망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고 있답니다. 지용 씨도 그 중 한 사람이죠. 망둥이. 잡으셨어요? 망둥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투망으로 잡은 첫 망둥이. 그래도 힘이 있어요. 좀 더 해야 돼요. 숨어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재미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생활의 한력소가 되고요. 또 여행 다니면서 투망하면 가끔 안쪽 끓여도 되고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즐겼으니 잡은 양을 확인할 차례. 숭어가 금을 가득합니다. 한 마리씩 크기별로 줄지어 봅니다. 야, 뻘에서 이렇게 큰 게 나오네요. 네, 뻘에서. 뻘에서 큰 게 나와요, 본래. 뻘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한 60cm, 60은 넘어요. 65나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투망기를 하시면 이런 거 하나씩 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엄청 좋죠. 손맛이 아주 묵직합니다, 이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딱 먹을 만큼만 잡아서 함께 나누는데요. 갓 잡은 싱싱한 숭어는 즉석에서 회로 먹을 참입니다. 오랜 낚시 생활에 생선 손질은 누워서 떡 먹기. 지인들도 모두 인정했답니다. 쫄깃한 식감과 지방의 고소함이 일품인 숭어.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저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상큼한 초장만 있어도 임금님 수라쌍도 부럽지 않죠.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맛. 맛있다. 이런 데 와서 이게 먹는 밭하고 회집 가서 먹는 거하고 맛이 갈라 자르잖아요. 역시 자연하고 보통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에 낚시를 했었어요, 민물낚시를. 그래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투망을 쳐서 한 방에 다 잡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망이 매력이 있겠다 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결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와 있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술 먹고 같이 회원들끼리 술 먹고 음식을 해 먹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투망이 힘들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대승으로 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절반, 일에 치여 살았다면 남은 절반은 좋아하는 걸 즐기며 사는 게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그 외 시간에는 이렇게 투망의 열정을 쏟고 있다네요. 힘들었던 삶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됐답니다. 투망 짜고 있어요. 이제 있어도 예비용으로 이렇게 또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래요. 이거는 연어나 숭어 잡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새우나 아주 작은 거, 멸치 같은 거 잡는 거예요. 핫궁치 이런 거, 이런 거 잡는 거. 이거는 1.5cm 코가 이 정도에서 망둥어나 뭐 전어나 이런 걸 잡아요, 이런 걸로. 그래서 투망을 이렇게 수재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맞는 그 투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힘든 수재료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는 투망에는 남은 인생의 모든 히로해락을 담아 엮었답니다. 늦은 오후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뒤늦게 합류한 이 여성. 여기 왔어? 네. 수고했어. 어, 선생님 누구세요? 몰라요, 누군지. 어서 왔니. 제 와이프인데 직장 때문에 이제 왔어요. 투망도 좋아하고 서로 투망을 즐기면서 캠핑도 많이 다녀요. 그래요. 근데 나 밥을 너무 시켜요. 내가 밥 퍼느냐고 투망을 못 쳐요. 결론은. 투망 못 치러 가야지. 주말이면 남편과 전곡을 누비면서 투망을 즐긴다는 아내 승희 씨. 승희 씨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투망 동반자인 남편. 베테랑 남편에 비하면 부족한 솜씨지만 틈날 때마다 망 던지기를 연습했다는 승희 씨. 최근 일에 치여 투망을 멀리했다는데요.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옛 기억을 되살려 던져 보는데요. 아쉽게도 실패. 물로 안 가네. 물로 안 가네. 아니요. 원래 잘 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본래 잘 쳐요. 근데 쉬었어요. 어떻게까지. 이게 요리하고 질서드리만 하다 보니까. 투망 치즈가 오래되니까 자꾸 자기 몸에서 멀어진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면 찾을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체등을 갖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죠. 남편 따라 2년여 연습해 온 경험이 있으니 몸은 이렇게 다시 기억을 해냅니다. 잘했어. 기분은 좋은데요. 내가 꺼려서 처음 던져봤어요. 제가 아마 이 작업복도 아닌 거 입고서 핸대는 게 내가 용감한 것 같아요. 하루의 피로를 투망에 담아 던져버리는 시간. 건강하지 않았다면 이런 낭만도 즐거움도 모르고 살았겠죠.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한 승희 씨. 오늘 잡았다는 망둥이로 요리 실력 뽐내볼 생각입니다. 집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육수를 내고. 싱싱한 망둥이를 듬뿍 넣습니다. 몇 번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내가 끓여줘야 된대요. 이번에는 제가 늦게 와서 다른 분들이 잡은 걸 갖고 제가 매운탕을 끓이지만. 다음에는 내가 직접 잡은 걸 한번 끓여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사람들과 투망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요리 담당이 된 승희 씨. 제철 따라 잡히는 물고기에 맞춘 매운탕 맛은 나날이 발전해서 한번 맛보면 자꾸 생각나게 만든다네요. 자 건더기는 거 자. 고기가 좀 약간 들어가서. 와 진국이에요. 대박. 형수님 사랑합니다. 미트요. 와 우리 매운탕에 대가 우리 형수님 매운탕은 하나는 끝내줍니다 진짜로. 매운탕만. 아니요. 다른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싸늘한 이 밥을 더 훈훈하게 만들어주니 매운탕 한 입에 온몸이 따스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돈 버는 것도 포기했는데요. 이제 투망 배우는 걸 배우려고 해요. 투망 던지는 거를.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투망은 내 인생의 마지막 뭐라 그럴까. 제 인생을 산다. 제 인생을 사는 거야 진짜. 너무 취미가 좋고. 주일만 되면 들떠요. 마음이. 조금 소심이에요. 아니면 많이 소심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사람 만나면서 그게 많이 벗어지는 것 같아. 가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먹고 이거를 되게 즐기고 좋아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나이를 잊고 즐기다 보면 행복 앞에 성큼 다가가 있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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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